세안 대학교 세안 대학생의 권학이념인 진리탐구, 덕성함의학,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세안 대학교라는 새로운 교명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세안 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전문 고급인력의 양성을 최대의 과제로 첫째, 학생중심의 교육을 통해 고도의 지성과 합리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둘째, 다양한 학사운영을 통하여 민주사회의 시민의식과 도덕적 품성을 도여하며 셋째, 21세기 고도의 첨단 산업화와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 기술 능력을 배양해 지역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학, 동북아시대 아시아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어우러진 세안 대학교의 캠퍼스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의 낭만이 지금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세안 대학교는 세안만에 특화된 전공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사회계열은 지식의 논리적 표현과 재창조 능력을 키워주며 기업의 경영환경 분석, 사회복지방법의 교육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IT산업 및 글로벌 물류산업을 선도할 융합기술 전문인과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의 근본원리를 연구하는 보건기열은 사회에 봉사하는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100여개의 의료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인자를 양성하는 사범기열은 건전한 가치관과 교육적 사명감을 갖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을 예술과 혼으로 표현하는 예체능 계열은 완벽한 이론과 실기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예체능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젊음 열정 미래 도전 내일의 주인공이자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당신이 바로 세한대학교의 주인공입니다. 세한대학교의 주인공 세한대학교의 주인공